서양대패의 귀접이 방법이요? 날끝을 약간 둥글게 연마를 해주면 깎은 면과 그렇지 않은 면과의 단차를 없앨수가 있어서 좋은데 귀접이를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 날끝이 35도로 연마가 되었으니까 35도보다 더 고각으로 이렇게 세웠고 이거는 다이아몬드스톨 1000번입니다 1000번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 정도만 좌우로 밀어줘버리면 끝나요 우유로ape ridge Katy 햄 엠